네, 통제진하고. 다음에 podcasts? 아, 어. 일단 연승 이어갈 수 있어서 되게 기분 좋고 오늘 경기력도 큰 실수 없이 잘 마무리했던 것 같아서 꽤나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. 저도 3연승 하면서 기분이 좋은 것 같고 오늘 경기력이 깔끔했던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형님. Q. 팀과 관련해서 talking about the things you could think about? 3경기밖에 안 돼서 뭐라 말하기 좀 이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큰 문제 없이 연기를 계속 해나가고 있어서 마음은 놓이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연습 과정부터 조금씩 발전하는 게 보여가지고 그런 부분이 좋은 것 같고 아직 강팀들과 맞대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함을 못 갖는 것 같습니다. 일단 개인적으로는 지금 루시안이 나오는 만큼 밀리오와 나미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. 그거를 카운터 치기 위한 그램유나 아니면 드립버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저는 당연히 1위 시기 챔피언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. 이번 시즌 매경기 매경기 상대랑 상관없이 저희의 최선의 준비를 다 하고 있고 다음 경기도 평소처럼 잘 준비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저도 똑같이 준비하는 것처럼 잘 준비하고 열심히 해서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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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